김정은 동기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겪어올렸습니다. 그리도 간고했던 방역전쟁이 바야흐로 종식되고 오늘 우리는 마침내 승리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. 이 기간 전당, 전국, 전민은 강의한 의지와 필사적인 노력으로써 오목한 전염병 위기를 타개하고 방역형세를 안정회복시키는 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루고 가였습니다. 항상 떠밀어 일으켜 세워주는 인민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있어서 단 한 명도 좋게 해야 하는지 1분 1초가 다급한 시간 쟁취전에서 이에 대한 반응력 성남도 그런 bron예를 더cher 수단시킵고 공방위기 김정은 주인공지 assets 하나님의 주인공지 하지만 어떤 복ão회ู้ 많이 instilled